자 애니메이트 닷 스타일 사이트의 와이 그 오른쪽에서 바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런 바운스를 지금 만들려면 우리가 직접 아마도 이 바운스 효과는 트랜스폰의 트랜슬레이트 와이 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통통 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오패소트를 이용했을 거고 펄스는 스케일을 이용했을 거고 루버 밴드도 예 스케일 스케일 x 을 활용했겠네요 통통 튀는 저런 느낌은 구간별로 세세하게 구간을 설계하고 그니까 몇 퍼센트 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y 어차어차고 해가지고 거기에 속도까지 넣어서 4 이진까지 넣어서 저렇게 에 늘어나는 것 같은 쉐이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이트에다가 만들 때 물론 실무에서도 이 애니메이트 css 라이브러리는 베스트셀러 에요 정말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입니다 자 bounce in bounce down 이런 효과를 여러분이 일일이 타임을 계산해 가면서 만들 시간이 실무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만든 걸 빌려 쓰는게 가장 빨라요 물론 여기에서 빌려 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못 바꾸냐 아니에요 css 테크닉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볼까 합니다 자 사용법을 보도록 하지요 사용법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installation 해서 npm 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인스트로 할 수 있고 얀을 이용해서는 이런 컴퓨터에다가 저걸 다운로드 할 수 있고 cdn 주소로 빌려 올 거면 이렇게 cdn 주소로 빌려 올 수 있대요 우린 cdn 주소로 빌려 옵시다 링크 복사 411 버전인데 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운로드 했던 스크립트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지요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링크 해서 해당 css를 로드해 주십시오 자 애니메이트 css를 이렇게 로드 했으면 우리는 이제 아까 같은 쉐이크니 바운스이니니 그런 효과들을 일일이 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얘 만드는 걸 우리가 빌려 쓰겠다는 얘기니까 자 기본적인 사용법 basic usage에 보면 이렇게 클래스명을 넣기만 하면 작동한대요 반드시 두 개의 클래스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옛날 이 버전 바로 전 버전만 하더라도 클래스명을 뭐만 썼냐면 애니메이티드랑 이렇게 바운스 얘가만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앞에 애니메이티드라고 하고 언더스코어 두 개로 접투사가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늘어났습니다 해당 클래스명 클래스명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우리도 h1에 넣어볼까요? h1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자마자 애니메이티드 바운스 효과가 잘 작동해서 다시 한번 새로 보충해보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팅팅 공이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어요 확인됐습니까? 효과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위에 아까 효과 중에서 이게 다 클래스명이거든요 저걸 클래스명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루버밴드 루버밴드 여기에다가 루버밴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자마자 효과가 바로 적용돼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효과의 이름 그걸 클래스명으로 넣어주면 바로 작동합니다 워봉 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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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자마자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해요 다시 바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운스로 바꿨는데 이게 다 좋은데 저는 얘가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튕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얘기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린 지금 CSS 1도 안 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빌려온 이 CSS에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짜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에서 우클릭해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해서 클래스명 뭐에 애니메이트 바운스가 있으면 키프레임스에서 얘의 효과가 어디에 적용돼 있다는 얘기냐면 이 CSS 애니메이트 우리가 로드한 애니메이트 민 CSS에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얘가 사람이 읽을 수 없게끔 밈 버전이라 밈 버전 말고 그러면 애니메이트 CSS라고 이렇게 돌아볼게요 안에 내용을 주석처리 돼 있고 띄어쓰게 돼 있는 걸로 해서 여기 애니메이트 CSS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애니메이트 바운스에 들어가서 보면 애니메이션 네임 바운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바운스 라는 거가 있으면 이건 플래쉬고 바운스 애니메이션 바운스가 일어나 그리고 트랜스포링 오리지널 센터의 바텀 가운데 바텀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포링을 이용해서 효과가 나오랍니다 그럼 바운스라는 걸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했어요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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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네요 150번 라인에 가보면 150번 라인에 구간 처음 구간 0% 부터 20% 53% 2 라고 해서 다양한 속도 모델로 그리고 얘가 트랜스포맨 3D 해서 0,0,0 기본 이치에서 큐빗 베이저가 요렇게 속도 모델이 있고 여기에서 43% 에서는 X, X, Y, Y 값이 마이너스 30 거니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스케일이 살짝 커졌다가 70% 에서는 다시 Y 값이 조금 줄어서 다시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스케일이 1.0으로 이제 거의 100% 로 됐다가 다시 이제 80% 가면 스케일이 줄었다가 Y의 스케줄 이게 준 거죠 그리고 다시 늘려 준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 구간별로 이미 css 가 다 짜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통 튕기는 느낌을 이용하려고 떨어질 때 Y값도 살짝 조절하는 디테일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여기 이걸 우리가 직접 짤 필요가 없다고 이미 잘 짤 온 얘 걸 빌려 쓰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 점점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너무 짧다 이거죠 시간이 지금 보면 바운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요거 아까 위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면 시간이 어디 나와 있겠지 바운스라는 거 보면 지금 어떤 거든 간에 사실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얘의 바운스의 시간이 듀레이션이 여기 보면 1초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애니메이트의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이 1초로 되어 있는 걸 좀 늘리면 되겠죠 우리가 얘한테 가서 우리 css 에서 별도의 css 안 만들고 그냥 이문서 상단에서 스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바운스의 클래스명 애니메이트 바운스의 애니메이션의 듀레이션을 난 3초로 할래 라고서 이렇게 적용 뭐하냐 잠깐만요 스타일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 안에 이렇게 써야지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 바운스의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3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좀 전에는 1초에 걸쳐서 작동하던 게 3초에 걸쳐 작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횟수도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지금은 횟수가 기본 횟수가 이터레이션 카운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애니메이션 리피트 해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음 저 변수명의 값이 어디에 들어올 거냐면 이터레이션 카운트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횟수도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얘한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횟수는 이터레이션 카운트니까 지금 1인 것 같은데 3이라고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횟수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나아가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언제 작동하게 되어 있냐면 사용자의 이벤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페이지가 열리면 작동하는 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얘한테다가 만약에 H1 얘한테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그때 작동되게 하고 싶어요 H1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작동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린 이걸 애니메이션 배운 다음에 써먹어 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H1에 지금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애니메이션 바운스라는 이름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기 클래스명 애니메이트 바운스가 있으면 애니메이션 네임 바운스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H1에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애니메이션의 네임 얘가 작동하라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이게 이 클래스명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이 페이지가 바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저 효과가 바로 작동하는 거니까 빼요 이렇게 뺏습니다 그러면 저랑하고 보면 당연히 지금 작동 안 하죠? 작동 안 하는데 어디에 H1에 마우스를 올리면 H1에다가 마우스를 호흡하면 그때 얘한테다가 애니메이션의 네임 애니메이션의 네임이 바운스였고 그게 1초에 걸쳐서 1초에 걸쳐서 일어나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볼게요 포워드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고 마우스를 제가 이제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때 작동을 하죠 확인 되셨습니까? 이 이름에 써 있는 거 우리가 바꿀 필요 없이 저 이름의 애니메이션이 언제 작동하라고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작동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내용을 좀 더 많이 넣고요 이거 실무에서 쓰는 방식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밑에다가 내용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섹션 섹션 안에다가 P 태그를 좀 넣어볼까 합니다 로렘 해서 더미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섹션은 최소 3개 정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봐 주세요 새로 긴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안 보이다가 스크롤 내리면 그때 슥슥슥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는 걸 스크립트 우리가 직접 짠 거랑 이 애니메이트랑 연동을 해서 작동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섹션 안에 P 태그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자 이 애니메이션에 다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 fade fade in up 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fade 아래에서 양쪽에서 양쪽에서 훅 들어오게 할까 fade in top은 아니고 bottom left bottom right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클래스명이 뭐가 있으면 되겠냐면 얘가 있으면 된대요 오 그 카피하기 좋게 좋게도 해놨네요 그러면 fade in bottom left 복사해서 그걸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fade in right 라는 녀석도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화면과 같이 넣어주십시오 애니메이트 css를 이용해서 스크롤 내렸을 때 지금처럼 왼쪽 하단에서 쓱 올라오고 오른쪽 하단에서 쓱 올라오는 걸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세로를 길게 할 거니까 섹션이 높이를 좀 다 쓰게 임시로 섹션에 가서 섹션에 가서 height를 100vh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세로로 길어져서 이렇게 스크롤이 만들어졌겠죠 너무 많은가 50vh 해볼까요 음 네 그러면 슥슥 올라오겠지 위에가 섹션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섹션 하나만 더 만들게요 세로로 길게 읽고 네 요것들이 요것들이 왼쪽에서 위에서 들어오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됐나요? 섹션 두 개 세 개째부터 클래스명을 fade in bottom left right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은 작동 안 해요 왜냐하면 얘가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랑 세트로 있어야 되냐면 이 클래스명이라는 세트로 있어야 돼요 이 클래스명이 지금도 여기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바로 작동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봤고요 세로고침을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이미 밑에는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스크롤을 했을 때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이 없습니다 이게 없다가 저 녀석이 화면에 나타날 타이밍에 우린 걔한테 다 클래스명을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작동한다는 얘기에요 이해됐습니까? 스크롤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볼게요 스크립트는 jQuery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jQuery.com 가서 .com 가서 미니파이드의 주소 복사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립트는 밑에 하단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작성해 주세요 자 섹션이 화면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생기면 할 일 그 양이 각각의 섹션들이 화면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 보다 여기에서 이 거리는 만약에 얘가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이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한테 효과를 넣을 건데 얘가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3000 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용자가 스크롤 3000 보다 많이 하면 타이밍은 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면 이라고 하려면 얘가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한 반만큼 이 거리가 1080 정도 될 거니까 반만큼 해서 한 500 정도 뺀 거 거리에서 마이너스 500 한 거보다 스크롤 양이 많으면 많으면 그 섹션에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의 애니메이트의 애니메이티드 요 클래스명을 넣어주자 를 추가 한다 자 제가 주석으로 써 드린 내용을 스크립트로 적성해 주세요 저희 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하나 일대일로 해석해서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할 일 그 스크롤 양이 각각의 섹션들이 화면에서 떠진 거리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각각이란 얘기는 스크롤 생기면 섹션들마다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섹션들마다 각각 할 일이 있다는 얘기에요 각각 그 녀석들이 화면에서 떠진 거리에서 500 뺀 거보다 스크롤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한테 아 인지 니가 화면에 나왔구나 라고 해서 그 녀석한테 애니메이티드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랍니다 작성을 해 봐주세요 스크롤이 생기면 얘들이 착착 들어오게끔 해달랍니다 자 일단은 CSS에도 하나 할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얘들이 둘 다 안 보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보이고 있다가 슥슥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CSS에 가서도 살짝 얘가 뭐를 시작하냐 애니메이트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 볼게요 애니메이트로 시작하는 거라고 하면 되나 섹션 중에 클래스명이 뭐를 시작하는 애니메이티드로 시작하는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네 애니메이트로 시작하는 그걸 선택해서 선택해서 애니메이트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오페서티를 이용해 놓으세요 스크립트가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스크롤 양을 스크롤 양을 스크롤 양을 일단 변수로 잡았습니다 저 양이 이게 있대요 섹션들 섹션들마다 네가 하면서 떠진 거리에서 500 뺀 거보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많이 했니 그러면 너한테다가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들마다 할 일이 있대요 그러면 이 sct 보다 뭐가 많다면 sct 가 더 크다면 이지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변수를 잡는게 편하겠네 이 스크롤에 섹션에 옵셋탑 값 그러니까 옵셋트 라고 해서 변수를 잡아볼게요 이 녀석 this 애 얘가 옵셋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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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가 떠진 거리를 구현다 라고 했고 그러면 3000이면 3000 보다 많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500을 아까 빼자 라고 했어요 저 섹션에 ost 보다 많다 라고 한다면 어 사용자가 너를 볼 만큼 스크롤 했단 얘기네 그러면 너한테다가 너한테다가 몰라 주겠다고 add 클래스 해서 아까 넣고자 했던게 이 클래스명이었으니까 저걸 넣어 주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나타나는 있는데 왜 저 꼴이냐 다시 한번 볼게 검사 좀 해볼게요 섹션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티드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고침 좀 해 보겠습니다 새로고침 했을 때는 해당 클래스명이 없다가 스크롤을 내려서 스크롤을 내려서 지금 두 번째 세션까지 들어왔고 세 번째 더 더 더 더 더 더 들어왔는데 움직이는게 안 보여 아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는데 아 이러면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순서 좀 하나만 바꿔 볼게요 html 좀 가봅시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 자 여기에 클래스명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에 따라서 이 클래스명이 들어오는 걸로 바꿔 볼게요 지금 움직이는게 안 보여 그러니까 요 클래스명을요 얘들마다 지금 다른 다른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걸 스크립트에서 따뜻하고 써주는 건 아닌 거 같구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펙트라는 나만의 속성을 만들고 그 속성에다가 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꿀게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바꾸어 주세요 저 클래스명이 먼저 있고 스크롤에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화면까지 보면 그때 이 이름의 클래스명을 이 이름의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바꿀게요 HTML에서 화면과 같이 바꿔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섹션이 하면서 떠진 거리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면 그때 얘를 넣자 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넣는게 아니라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attribute 데이터의 이펙트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얘 클래스명으로 추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스크립트에 가서 여기에서 펜스명 이 섹션에 섹션에 이펙트 이펙트 라고 하고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ATTR 해서 데이터의 이펙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저 이름의 클래스명을 여기에 넣어 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이펙트 이펙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작동하네요 얘 보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지금 섹션 3,4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데이터 이펙트라는 어트리뷰트에 넣어놨고 스크롤 살살 살살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코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HTML에는 이렇게 내가 얘가 나타날 타이밍에 들어갈 클래스명을 데이터 이펙트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러고 스크롤이 생기면 그녀석이 화면에 나타날 즈음에 그녀석이 나타날 즈음에 걔한테다가 클래스명 여기 각각이 가지고 있던 Attribute 데이터 이펙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섹션 이펙트에 저장을 해 놨었으니까 너한테 너한테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네가 화면에 나타났으니까 이 조건이 참이 됐으니까 그러면 너 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애니메이트 CSS의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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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